네 군위가 지금 3일째 계속 소나기가 내렸거든요. 그래서 강물이 늘었다 줄었다 막 그래서 매기낚시도 좀 잘 되는 편이에요. 오늘도 지금 현재 많이 흐려있어요. 곳곳에 그 소나기라서 지역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. 모르는 사람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글을 올리고요. 강물이 늘었다 줄었다 막 그래요. 그렇다고 해서 저수지들이 물이 확확 불는 건 아니에요. 강물은 좀 쉽게 물이 좀 10cm, 10cm 불었다가 줄죠. 그러다 보니 매기낚시 여건이 매우 좋아져서 매기낚시를 많이 합니다. 참 좋아하세요.